흠 흠 흠 흠 흠 제이 제이 큐브 히히히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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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입술 캔디 가지고 놀아온 건데요 재미있는 입술들이 들어있어요 입술 모양 캔디가 여러가지가 있네요 보라색은 뭐예요? 드라큘라 드라큘라 모양의 입술 모양 캔디고 또 얘는 아기 같은데요 아 아기가 또 파란색은 뭐예요? 입술이 터질 것 같은데 엄청난 입술이네 그리고 녹색은? 녹색은? 이빨이 엄청나게 튀어나와 있네 그렇지 자 그러면은 지우는 어떤 사탕을 먼저 먹어볼까요? 아 녹색? 허준이는? 드라큘라 먹어볼까요? 네 한번 먹어볼까요? 네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 아 사탕이 그 안에 들어있고 입술은 앞에 있는 거구나 근데 사탕 모양이 다르네? 색깔은 똑같다 색깔은 똑같은데 서준이는 다이아몬드 모양이고 지우는 동그란 기름 모양이네 바퀴 바퀴 한번 먹어봐요 지우 입은 못생겼고 서준이는 우와 드라큘라 먹을 것 같은데 사탕은 어때요? 저요 신맛이야? 무슨 맛 같아 지우야? 맛이 없는 맛 별로 맛이 없어? 응 그럼 우리 그걸 이따가 먹고 다른 걸 또 까볼까요? 아잇 서준이 파란색 깠어요? 뭐야? 아기입이야? 응 난 터진 거 맞는데 어? 어? 아 녹색 입이네? 조금씩 다르구나 지우는 뭐 나왔어요? 드라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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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지우가 드라큘라 나왔네 서둠 아하하하하 웃겨 우와 녹색 드라큘라 나왔다 서준이 서준이 녹색 드라큘라 해봐 어? 달팽인데 뭐야 사탕이 무슨 모양이야? 달팽이지 어 달팽이 모양 사탕이 나왔네 서준이 한번 해봐요 서준이 한번 해봐요 나왔어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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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